10년기 5장 오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들으라 그것을 배우고 반드시 따르도록 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고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우리 조상들이 아니고 우리다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산에서 너희와 얼굴을 맞대고 불 속에서 말씀하셨다 그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하려고 여호와와 너희 사이에 서 있었다 너희가 그 불을 두려워해 그 산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으로 있었던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너희는 저의 하늘이나 저 아래 땅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 나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묘하는 사람의 죄를 갚되 아버지의 죄를 삼사대 자손에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은 천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쓰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6일 동안 너희는 노동하고 너희의 모든 일을 하되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너희나 너희 아들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소나 낙이나 다른 어떤 가축이나 너희 성문 안에 있는 이방 사람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와 마찬가지로 시기하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잘될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이나 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에게 속한 다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큰 소리로 산에서 불과 구름과 짙은 어둠 가운데 너희 온 회중에게 선포하신 명령이며 더 이상 어떤 것도 덧붙이지 않으셨다 그리고 두 돌판의 그것들을 기록해서 내게 주셨다 너희가 어둠 속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산에는 불이 붙었는데 너희 집하의 모든 지도자들과 너희 장로들이 내게로 나왔다 그리고 너희가 말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영광과 위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도 사람이 살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왜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더 들었다가는 그 큰 불이 우리를 살라버려 우리가 죽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도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가까이 나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들었다 그들이 한 말이 옳다 어? 이렇듯 그들 마음이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잘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서 그들에게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여라 그러나 너는 여기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주어 차지하게 할 그 땅에서 그대로 따르게 하여라 그러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삼가 지키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길을 따르면 너희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너희가 살고 번창해 너희 수명이 길 것이다 신명기 6장 이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니 너희가 여당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그들 뒤에 자손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너희가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격려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지키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잘 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번창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 여호와이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에 너를 데리고 들어가실 때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들이 있는 땅 너희가 채우지 않은 여러 종류의 좋은 것들로 가득 찬 집들과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과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올리브 나무가 있는 땅에서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스스로 삼가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 하던 땅에서 이끌은 내 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곳만을 섬기고 그 이름을 두고 맹세하라 너희는 다른 신들을 곧 내 주변의 민족들이 믿는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그분의 진노가 너희에게 일어나서 그분께서 너희를 그 땅의 지면에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너희는 마사에서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증언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고 좋은 것을 하라 그러면 너희가 잘 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좋은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모든 원수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장차 너희 아들들이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께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들이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여호와께서 우리 눈앞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이집트와 바로와 그 온 집안에 내리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거기서 인도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불러들여 차지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규례를 지키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는 우리가 항상 번창하고 오늘과 같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 율법을 삼가시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10년기 7장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 너희를 들이시고 여러 민족들, 고텔사람들, 기르가스사람들, 아모리사람들, 가난사람들, 그리스사람들, 이위사람들, 여보스사람들 등 너희보다 크고 강한 일곱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너희가 그들을 물리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며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 그들은 너희 아들들이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들의 재단을 깨고 그들이 세운 돌기둥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나무 조각상을 찍어버리고 그들의 우상들을 불태워야 한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해 그분의 백성, 그분의 소중한 기업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민족들 가운데 수가 가장 적었다 이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를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 그 종살이 하던 땅에서 이집트 왕 바로의 권력에서 너희를 손량하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분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사랑의 연약을 천대까지 지키시는 믿음직하고 좋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려 멸망시키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미워하는 얼굴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뒤로 미루는 일 없이 바로 벌을 내리신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따르도록 하라 만약 너희가 이 법도를 듣고 삼가서 지키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와 맺은 그 사랑의 연약을 지키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복 주시며 너희의 수를 늘려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서 태어날 너희의 자성과 너희 땅의 수확물 곧 너희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너희 소떼와 너희 양떼에게 복 주실 것이다 너희는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너희 남자들이나 여자들 가운데 자식이 없는 사람이 없겠고 너희 가축들 가운데 새끼가 없는 것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알던 그 끔찍한 질병들을 너희 위에 내리지 않으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내리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넘겨주시는 모든 민족들을 멸망시켜야 할 것이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덧지 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이 민족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겠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와온 이집트에 어떻게 하셨는지 잘 기억해보라 너희는 너희 두 눈으로 그 큰 시험들 이적들과 기사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그 강력한 손과 쭉 뻗친 팔을 똑똑히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민족들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이다 게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피해 살아남아 숨은 사람들조차 멸망할 때까지 그들 가운데로 말벌을 보내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앞에서 저 민족들을 차측차측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 모두를 한 번에 제거하려고 하지 말라 들짐승들이 너희 주변에 들끓을지 모르니 말이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셔서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큰 혼란에 빠뜨리실 것이다 그분이 그들의 왕들을 너희 손에 남겨주실 것이고 너희는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어느 누구도 너희에게 대항해 들고 일어날 수 없으며 너희는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신들 형상을 불에 태우며 그것 위에 입힌 운과 금을 탐내지 말며 가져가지도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집에 가증스러운 것을 드리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것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합니다 그것을 철저히 혐오하고 미워하라 10편 61편 하나님이여 내 울고 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내가 낙심할 때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나보다 높이 있는 바위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내 피난처이시며 적들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주의 장막에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날개 밑으로 피하겠습니다 셀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소원을 들으셨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유산을 내게 주셨습니다 주께서 왕의 수명을 연장해 주셔서 그 나날이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되게 하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을 것이니 주의 인자신과 진리를 세워 그를 보호하소서 그러면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날마다 내 소원을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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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